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퀘스트는 거의 불판 달구는 주제죠. 공부가 노력이냐 재능이냐 이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되게 사실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반에 딱 들어갔는데 저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봤어요. 반배치 고사라고. 그거는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반배치 고사를 봤습니다. 반배치 고사를 보고 제가 중학교에 반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님들이 첫날 교실에 이렇게 다 도열을 하시고 뒤에 선생님께서는 앞에서 학생들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름을 성적순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17번째인가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17등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날 그분이 도열을 하셨으니까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석진아 엄마는 너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중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이 당시에 반에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30, 40명 됐겠죠. 그리고 제가 나온 중학교 뭐 굳이 학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전혀 학교를 디스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좋은 아주 공부 잘하는 지역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은 좀 못하는 지역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전에 이 중학교를 나오고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아마 스카이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교 때는 확실히 공부를 분명히 잘하지 못했다. 그런 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게임 CD를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게임 CD를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걸 압수를 하시고 굉장히 혼내시면서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혼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에피소드고 세 번째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과학반을 했었어요. 뭐 실험반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학교 들어갔을 때 과학반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과학반 지원자 수가 조금 많았던 거지. 예를 들어 7명까지 한 반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뭐 8번, 그러니까 9명이 손을 든 거지. 선생님께서 과학반을 하면서 너, 너, 너 하시더니 저를 자르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자르셨겠죠, 아마? 그래서 사면타를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약간 운이 있다니까. 제가 사면타를 충격을 받고서 열받은 거야.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일들을 겪고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실히 공부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그래도 올랐습니다. 올라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고등학교로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의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7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고등학교는 그래도 제가 부천지역 출신인데 부천지역 중에서는 그 당시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부천고등학교라고 그 당시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반에서 7등이지만 못한 건 아니었다. 이것보다는 훨씬 잘한 거였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대 갈 정도로 잘한 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아무리 부천고가 비평준화 고등학교였다 하더라도 전교 7등도 아니고 반 7등인데 이게 서울대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근데 여기서도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내가 같은 수업을 듣는데 이게 뭐 다른 모의고사나 수학 경시대면은 제가 뭐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학교 내신 시험은 제가 어차피 저 학생들,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도 같은 수업을 듣고 누구나 다 같은 수업을 듣는데 내가 내신에서 뒤처질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나중에 고3 정도 됐을 때는 반 1등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지금 제 마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똑같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반 1등은 할 수 있어 마인드예요. 실제로 저는 반 1등은 괜찮게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반이 공부를 좀 못했나 봐. 전교 등수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원래는 제가 서울대 갈 정도로 막 엄청 막 그게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서울대 가기에는. 근데 제가 공부를 고3 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능을 잘 보게 되었고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 심지어 제 첫 번째 캐스트에서 아마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캐스트 정도에서 했던 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갈 수준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수능을 잘 봤습니다. 그걸 또 여기서 자랑같이 하는 건 별로 지금 원래는 말하고 싶은 요지가 아니니까 그거 얘기를 드리진 않겠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재능으로 한 걸까요? 노력으로 한 걸까요?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어차피 다들 공부를 별로 안 하던 시절이라 어쨌든 저때 혹은 저희 중학교는 그랬습니다. 그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재능 중이었던 것 같아요. 재능이 아마 있었을까. 똑같이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중학교에서 서울대 간 건 제가 처음이다. 제 중학교에서 같이 비평준화 고등학교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희 고등학교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저는 저희 중학교에서 저보다 훨씬 앞에 있던 애들은 열몇 명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16명 정도가 있었다고 치면 중학교 때 제가 17등 정도 했고 16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16명 정도가 고등학교 때 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 중에 서울대 간 학생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 앞에 있던 16명들은 서울대를 못 갔어요. 저는 나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중학교 때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약간 진득하니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좀 안 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로 공부하던 조금 생각하면 풀리던데 중학교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죠. 그렇지만 지구과학도 그렇고 고등학교 공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양만은 공부를 하려면 힘든 걸 참고 앉아서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공부도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은 뭐 좀만 해도 되던데 하고서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좀 안 길러진 게 아닌가. 혹은 노력의 습관이 좀 안 길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결론은 노력이라는 건가요? 결론은 이겁니다. 솔직히. 자, 제 결론은 뭐냐. 공부도 당연히 재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가 정확하게 이걸 말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생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단기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공부를 빡세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초창기에 OT나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올 한 해 공부를 열심히 해봐서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올해 하지 못하면은 솔직히 평생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평생 사실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만한 계기가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는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열심히 해보라 이거야. 열심히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 거의 안 오르거나 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건 솔직히 재능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럼 내년에 하지 마. 그건 진짜야.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하지 마. 그렇지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여동생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 여동생도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제가 여동생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제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럴 때 여동생이 뿅 하고 또 충격을 받은 거야. 어? 이 오빠가 맨날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대를 가네? 그럼 나도? 해가지고 제 여동생이 중학교 3학년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여동생은 저보다 저는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고 되게 꾸준히 하는 타입이거든요. 제 여동생은 독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독하게 3년간을 했더니 서울대 가더라? 역시 DNA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DNA에 공부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릴 때 성적으로는 알기가 힘들어.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계기가 있어서 와악 하고 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걸 자기가 사실 몰랐는데 알아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건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올해 한번 빡시게 해보고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또 항상 N수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올해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은 뭐 그대로 대학을 가도 되는데 한 해를 더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N수를 결심하고 한 해를 열심히 했어.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는 하지마. 그냥 가. 아니면 원래 걸어놓은 데 있으면은 그냥 거기 돌아가. 이거는 자기가 1년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누구나 아는 그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의 의미를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거의 나이 마흔이 돼서 여러 가지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와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태어난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봐 줄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이 계속 뭔가를 하면서 발견을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공부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재능 중에 하나고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당연히 필요한 거는 당연하고 실제로 공부를 해봤는데 안 될 수도 있긴 해. 그러나 1년은 한번 투자해보자. 거의 100년을 사는 인생에서 1년 정도는 투자해서 본인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올 한 해는 할 수 있는 한 해 해야 돼. 그냥 올해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고 작년이랑 결과가 비슷하거나 뭐 그러면은 공부 안 한다고 생각을 해.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어느 분야나 상위 1% 안에 들어가려면 다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아이돌 준비하면 아이돌 할 수 있을까요? 확 아이돌 해버린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필요해.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올 1등급은 4%죠. 4%. 지금 이 말은 약간의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1%는 1등급이라는 건 4%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등급 나오는 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등급 중에서도 100분이 1% 100분이 만점을 모두 다 받는 거 그거는 솔직히 특히 말해서 재능과 노력과 운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사례를 보서도 아실 수 있듯이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대단한 재능까지는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엄청 좋은 결과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1%가 아니라 거의 제가 따져보지 많아서 함부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초지기 퀘스트의 성적 한번 보시고 확인 한번 해주세요. 거의 최상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성적에 들어가는 사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재능이 어느 정도 재능인지까지도 사실은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본인의 재능을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상위 1%가 아니고 상위 4% 안에만 들어도 1등급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요 퀘스트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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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